이렇게 뵙다니 영광이네요 관리사님 이쪽에선 몹쓸 악역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잘 부탁드려요 저랑 닮은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요? 그 사람 남자라고 들었는데 여차하면 직접 보여주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? 이해하지 마세요. 어차피 사라질 테니까 참 조용하네요. 소란 좀 피워보죠 시끄럽군요. 조용하게 만들어드리죠 저리 비켜 비키세요 이제 다 이상한 사이티레일도 3. 이쪽 시간 낭비는 그만두세요 이 공격인데 시간 낭비는 그만두세요 네 겨이는 겨우 이 정도야? 장냐는 그만두지 네 겨이는 겨우 이 정도야? 저 밟아 좀 쳐보세요. 앗, 소용없어요. 앗, 입사위 실력으로? 앗, 제법인데요. 니 겨리는 겨우 이 정도야? 지금은 물러내죠. 그 사원, 주시융군이라고 했던가요? 꽤나 매력적인 인잖아요. 먼저 점 찍어두신 것 같으니 제가 참아야겠지만요.